1. 하나님의 이름 3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엘로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엘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나함,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엘 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칠케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첸,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카데슈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알룩,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여호와 사바우트,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여호와 추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암노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자오, 히도로,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시다. 포스, 하나님은 빛이시다. 푸뉴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니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